네 오늘 픽토리.ai로 간단하게 낱말 동영상 만드는 방법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의 픽토리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로그인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를 다 쓰고 보니 이게 좀 이 정도면 한 달 정도는 내가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료로 43달러 쿠폰을 받았더니 4달러 할인해 줘서 43달러로 제가 한 달간 사용권을 얻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이런 작업을 하시겠냐고 그런데 이미 제가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 투 비디오 그러니까 텍스트만 넣으면 비디오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요거인데요. 일단 여기 제가 만들어둔 프로젝트 파일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이미지가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영상이 되었든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따로 완성된 파일 이외에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최근 파일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비디오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질 않았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완성된 이 비디오 파일은 수정이 안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걸 여시면 제가 이제 여기 영상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왼쪽 메뉴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지금 비주얼이 있고 비주얼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 하면 이 사이트, 이 AI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약 300만 개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와 같이 영상이 제공이 되면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는 통과하고요.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인데 오디오가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입히는 거, 여기 보이스 오버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은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쓰시고, 보이스 오버가 되겠습니다. 보이스 오버는 소리를 입히는 건데, 여기 지금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호주 영어, 인디안 영어, 뉴질랜드 영어, 남미 영어, 남아프리카 영어까지 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팔과의 도입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142, 여기 프리뷰어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소리라든지 배경음악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42 네, 뭐 배경음악도 음질도, 음질이 사실은 생명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두 개를 넣습니다. 윈도우, 윈도우. 이거는 사실은 중3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여기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윈도우를 모르는 중3 학생은 좀 드물죠. 라이트가 올바르다. 이게 라이트. 아, 올바르다. 이게, 균형을 맞춘다. 바르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라이트. 여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대신에 차라리 여기에서 타이포를 갖다 넣어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이포를 여기에 한 폴더에 크기 수정 여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픽토리가 16 대 9, 가로 16, 세로 9, 이 화면의 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바꿔 놓았고요. 여기서 라이트, 이것도 일일이 입력하시려면 힘드시죠? 요거 요 부분을 한번 슬쩍 클릭하면 커서가 여기 희미하게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드 누르고 요걸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이렇게 빈칸에다가 붙여 놓고 라이트 올바르다는 의미의 타이포가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이 메모리라는 게 좀 낮아서 검색하는 게 굉장히 느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용량이 메모리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지금 뭐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고르실까요? 올바르다는,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인쇄물 위주로 제가 타이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검정색이었는데 이거를 미디어로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칼라가 있는 것도 괜찮더라 느낌이 듭니다. 오른쪽이라는 느낌과 올바르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묻혀진 보물들입니다. 학생들이 이 작품들을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다고 했을 텐데 이럴 때 이걸 불러오려고 하면 여기서는 비주얼입니다. 왼쪽에 비주얼을 눌러주시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픽토리가 제공하는 거고 마이 업로드 내가 올리겠다 하는 거를 마이 업로드 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눌러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여기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컴퓨터마다 소형이 달라서 여기 외장하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타이퍼로 들어가서 그 중에 크기 조정한 거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불러옵니다. 아까 한번 복사 붙여 놓았으니까 그러면 라이트가 여기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중에 보기를 좀 크게 아주 큰 아이콘으로 눌러서 네 그냥 이 부분을 글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거는 세이브 웹에 저장하겠느냐 픽토리 사이트에 저장하겠느냐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픽토리 사이트 오케이 좋아 좋아 어쨌든 학생들이 한 작품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돌 눈높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 하트가 나타나며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무슨 이 초케잇 굿 좋아 괜찮아 좋아 이런 의미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포, 라이트, 올바르다 이것도 5초짜리 영상이네요. 그래야만 이 시간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옳다, 올바르다, 정의 이런 정의인데 이거 이거 말고 근데 영상을 불러오는 이미지 타이퍼를 불러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드래그 앤 요것이 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탐색기 L210 눌러서 N210 누르면 탐색기가 나오겠죠. 요 탐색기에서 여기 지금 라이트가 이미 열려 있네요. 그래서 올바르다 요거를 눌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작권 지금 저작권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클릭해가지고 요 자리에 와서 탁 놓습니다. 드랍 끌고 와서 놓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이 오고 오른쪽에 빨간색 하트가 되면 누르시면 요 바로 가겠습니다. 라이트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둘 다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맥락으로 쓰였을까요? 중국 중국으로 쓰였을까요? 잠깐만 제가 이왕에 애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본문 아 한자 차이니지 캐릭터 중국 사람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러면 복사해서 여기서 여기다가 L2TB 눌러서 붙여놓고 중국의 중국 사람의 이렇게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탁생들 작품이네요. 전부 다 아 요거는 중국 이런 정도 그때 제가 애들 타이포반 했을 때 애들이 만든 거네요. 차이니지 요건 어떨까요? 요정도면 이건 중국의 그 펜다 펜다를 연상시킨다. 요거 요거는 제가 응용해서 만든 건데 말리장성 중국 말리장성을 불러 그려서 만든 중국의 상징인 말리장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눌러서 이처럼 이걸 대신에 말리장성 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기죠. 깃발 학생들이 이걸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굳이 이렇게 연상이 좀 덜 된다면 다시 L2TB 눌러서 차라리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팬더를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요 이미지 팬다가 들어간 별 5개가 중국 깃발이네요. 학생들이 참 제가 이 숙제를 내고 보급하고 수압하고 하면서 아이들 속에 이런 진주들이 우리보다 더 낫지 않나요? 중국을 상징하는 걸 펜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캐릭터는 문자 글자인데 어디 캐릭터 뜻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를 L2탭 눌러서 캐릭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캐릭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복사가 안됐네요. 한번 입력한 거는 다시는 복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집이 좀 있어야 실력이 조금씩 향상됩니다. 캐릭터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것 같고 같아야 문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더 낫죠? 여기 이거는 전혀 캐릭터의 의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의미로 캐릭터를 선택하고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고 있죠? 여기는 보시면 이거는 문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이럴 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라이브러리 픽토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여기를 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캐릭터라는 거로 그러면 혹시 문자라는 의미로 영상이 나와있을지도 모른다. 꽤 많은 영상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라는 의미로 캐릭터 등장인물 이라는 의미로는 많이 영상이나 연구 이나 드라마 는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가 캐릭터가 글씨가 보이는데 한번 요걸 눌러볼까요? IMPOSSIBLE 캐릭터라 글쎄요 문자라는 의미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고 글씨가 나타나야 되니까 캐릭터가 글자 문자라는 의미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좀 유감스럽지만 아까 올렸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글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학생들에게 훌륭한 의미와 철자를 동시에 결합한 표음문자와 표의문자를 결합한 그런 형태의 학습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리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캐릭터 네 발음도 괜찮고 긴박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프리뷰를 누르시면 전체의 미리보기 영상이 나타나고 다운로드 하고 비디오 누르면 바로 완성된 작품을 내려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아직도 AI가 뭐지 AI가 뭐긴 뭐예요 이게 AI다 근데 선생님들 스타일이 연역적인 이걸 이해해야만 시작하고픈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들이 밀려오는 파도가 늘 쓰나미 같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겪어가면서 느껴가면서 그것을 이해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집에서 오케물 이용해서 픽토리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